이스라엘 오빠밤에 비쌌싱 어르신 야 나 안 내고 사 그래 맞아 오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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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denote 안 salah 귀여rei 오빠밤 오빠밤 아 이게 이게 . . . . . 이곳에서 황금을 준 거예요. 뚜껑 правilen 아래로 내려가니 버튼 삼각형 버튼 이봐 맞으면 좋겠다. 어디야? 감자탕 먹고싶어? 일곱살이야? 아, 여덟 살? 이한이도 여덟 살이야, 뭐였어? 아, 여덟 살? 부산에 가서 딱 울을 거니까 부산 사시는 식구절에 딱 나오는 거예요.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죠. 부산에 딱 갔을 때. 우리 목사님도 우리한테 메시지를 그렇게 주셨는데. 그래서 제가 부산 사는 식구절에 딱 보니까... 여기를 하실 수 있고 여기를 하실 수 있고 배가 하나 있어 풀어갈 수 있어. 동일한 그걸로... 지금 이 정도에 벌써가, 자기가 몇 차례 다 있다가 이렇게 다 붙어가 있어요. 세일만 하시고, 세일만 하시고. 인기 오면 세일인 줄 알지. 아, 동일한... 우리 애가 오늘 만나가지고. 아예 파괴했지, 근데 딱 한 자리 한 번 안에. 딱 한다니까. 목사님과 같이 같이 채워봐야겠습니까? 평상에 하고. 아니 여기 아까 거기 온수산교회.